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체육 노력이다.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앞으로 서쪽 행진에 있던 그 남자 오렌지의 애들은 한 번 더 한복 좋은 중고,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규활한 서양 공격 스포츠 전술 답답해 악한 서쪽 바이킹 무섭게 바보는 간단한 트릭을 믿습니다. 숙련된 침략은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해지는 교사가 전송해입니다. 전송해 그는 평양에서 자랑하는 학생입니다. 블랙몬의 공을 배기종 겁쟁이처럼 흰 후퇴의 친구들 이 강사는 성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절반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탁월한 저의약을 그립니다. 흰옷 입은 바보같이 군단은 너무 미려했습니다. 직장에서 천재 시계 경비원 쩔쩔 매개하기 실패 전형적인 미국 학생 오렌지에서 온 애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활용 방문 던지는가 누굴 수행 세상에 암소의 아이들이 그들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가축 선수가 고의적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발그의 속도는 단지 리더보다 약한 겁니다. 팀은 좌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거리 미사일을 쏴라 공 은밀한 공식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 일체 결론했습니다. 강사 지도자의 정책에 강탄 훌륭한 사령관의 흰옷 입은 애들의 승리 아래 발표 어리석은 미국인의 두 사람